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안녕하세요! 오늘은 4가지 치즈불닭을 준비했구요!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만든 볶음밥! 오이지 단무지! 오늘도 콜라랑 해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!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! 치즈불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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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치즈 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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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칼 아이고 아삭아삭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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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 тер 고춧가루 진짜 맛있다는 느낌 고추 강아지 팽이버섯 계란 매콤한 야채 그릇을 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안 들어가면서 잘 먹어야만 더 맛있었어요 엄청 맛있었어요 고춧가루 맛있어 아멘